맛있는 초밥이예요 오늘 우리 모녀 이순신 계양고 유접지 나들이 갔다오면서 또 완도읍에서 상품권이 또 60만원짜리 상품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갔다오면서 연어하고 광어 초밥을 같이 먹는 중이에요 맛있겠죠? 아 한번 먹어볼까요? 음 맛있네 여기가 선선이 신선해서 서울에서 먹는 초밥보다 훨씬 쫄쫄해요 그래서 신선해가지고 서울에서 먹었다면 초밥 딱 신선거가 좋아요 맛도 좋네요 음 음 밥받고 좀 음 샀어요 3개 샀어요 맛있게 먹고 음 음 음 음 음